전문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마셔드리고. 나 지금 마셔드리고. 저 팀장님. 지태 조연 데뷔작인데 이 작품에서 연기 제대로 해야 주연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우리 공주님. 나 졸려. 백설공주는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어요. 왕비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버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다. 회사는 별일 없고. 작년에 계약한 신인 윤지태가 이번에 드라마 조연 맡았고요. 상상한 후에 투자한 영화에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애썼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추경이 네 덕분에 회사 잘 돌아간다는 거 다 안다. 고맙다. 고맙긴요. 아버님 덕분에 저한테 가족이 생겼고 가족을 위해 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걸요. 감사한걸요.